흑마늘 효능과 부작용 흑마늘은 통마늘을 숙성, 발효시켜 만들며 마늘 특유의 맵고 강한 향이 없어지고 쫀득한 식감에 시큼한 단맛까지 나기 때문에 섭취하기 좋은 건강식입니다. 생마늘이 흑마늘로 새롭게 탄생하면 자연숙성 발효과정에서 수용성 황화한물인 SRLC 스테인이 새롭게 생성되고 폴리페볼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전기밥솥으로 직접 만들어 먹거나 두비나 진액의 형태로 섭취합니다. 흑마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항암효과 흑마늘 효능 첫번째는 항암효과에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암이 최대의 적이라 불릴 만큼 무서운 질병입니다. 흑마늘에는 항암작용에 뛰어난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흑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건강 흑마늘 효능 두번째는 간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흑마늘 효능 중에는 간건강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술을 많이 접하게 되는 현대인들의 회식문화 등으로 간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간건강은 나빠져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흑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간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독소작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력향상 흑마늘 효능 세번째는 정력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삼아 흑마늘이 남자에게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흑마늘을 꾸준히 섭취해주면 정자의 건강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면역력 향상 흑마늘 효능 네번째는 면역력 향상에 좋습니다. 사실 감기나 잔병 같은 경우에는 낮아진 면역력만 잘 잡아주더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흑마늘을 꾸준히 섭취해주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잔병이나 감기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장건강 흑마늘 효능 다섯번째는 의장건강에 좋습니다. 현대인들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함께 불규칙적인 생활습관 등 소화기관이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장관련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도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흑마늘의 경우 위액 분비를 촉진해주는 알리신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흑마늘을 섭취하면 소화기능 증가와 함께 의장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피부 미용 흑마늘에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있게 가꾸어줍니다. 그리고 피부세포를 보호하며 활력을 부여해 탄력있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발효화장품에 들어간 성분으로 뽑히며 특히 건성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부작용 흑마늘 흑마늘